딱히 다른 건 없고 그냥 선수들한테 조금 더 말을 하고 또 그런 점이 좀 다르긴 한데 또 재밌고 좋아요. 시합할 때 이제 주장이니까 좀 심판분들한테 뭐 안 맞았을 때 뭐 이런 거 어필 좀 많이 하라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. 개인적인 목표요. 저는 무조건 또 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. 중간중간 약간 뭐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연습만큼은 또 그런 게 안 나온 것 같아서 더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. 비록 코보 컵이지만 좀 저희가 더 열심히 빠짝해서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어 사실 부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좀 근데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가지고 있어야 선수로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편하게 화이팅하면서 할 것만 하자 약간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냥 재밌었어요. 네. 견언니. 어 언니. 언니의 빈자리가 좀 큰 것 같아요. 아니야 이럴 때를 좀 세게 나가야겠어요. 언니. 언니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볼게요.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베이킹이 피하. 됐다. 탓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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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